코로나 소식도 살펴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명대 중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한 뒤 계절 독감은 잠잠했는데 올해는 독감 의심 환자가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 코로나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남주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넷째 주 계절 독감 의심 환자는 1천 명당 4.3명으로 3주 연속 늘었습니다. 유행 기준인 5.8명보다는 적지만 같은 시기를 비교하면 2017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수년간 독감이 잠잠하다 보니 자연 면역을 가진 사람이 줄고 백신을 맞았더라도 시간이 흘러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남방구에 위치해 겨울을 먼저 맞은 호주에서 코로나 이전 5년 평균인 16만 명보다 많은 21만여 명이 독감에 걸린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올 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독감도 예방접종이 중요한데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고령층이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코로나와 독감 두 백신을 함께 맞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왼팔과 오른팔에 각각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는 꼭 맞는 게 좋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